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마리창에 가리빵 오빠가 돼요 이케에 세진다 뱃게끝 문자마자 전자마자 크림차 동룰 인형과 파프리카 이렇게 잘 먹어야만 해가지고 인형을 배워줬다 이렇게 손이 너무 많아 내가 만들어서 손이 안 부어들어 아니, 여기가 너무 많아 손을 치고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먹지? 이 먹방을 저렇게 먹으러 왔는데 ASMR ROID 내 이름은 ROID ASMARROID BEST 바바바밑샵 ASMR Minnesota 아르바이트 에어바밑샵 이는 정말 좋으니깐... 너무 좋지 않아 내 입에 안내는 오일이 조금 이상하니까 좀 더 이상해요 한 번 더 배고파 두 번째 두 번째 주는 어디에 두 번째 두 번째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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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맥주 너무 잘 녹아요 근데 반가운걸로 먹으면 또 이렇게 먹으면 굉장히 잘 먹어도 좋았다 음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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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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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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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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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